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생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장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님 제가 작품의 드라마가 조금씩 나오게 되었다고 들으셨지만 제가 본인은 그런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고맙습니다. 어느정도 말을 어색하고 억울하고 전달하는 것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한국과 일본이라는 관계는 더욱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많은 이해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깊숙이 해서 은퇴를 연기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진짜요? 한 범을 자기는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한 범을 자기는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과 일본과는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과 마음이 깊이 깊은 우리의 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더욱 이곳의 나라에 가장 좋은 관계에 서로 함께 당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번을 느끼고 싶길 바랍니다.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몇 가지 질문에 참여할게요. 私ストップにかけるまでストップかけたくないです。 まだ取れるよ。 手を押せなされた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ね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シャッターもすごいですね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それぞれのポージングもしていただけますか? 手を押していただく、こんな感じですか? お願いします。